러시아 국가의 명칭을 한번 제가 설명을 해드릴 건데 아마 러시아 연방 혹은 러시아라고 하는 두 가지 이름을 다 알고 계실 겁니다 눈치 빠르신 분들은 러시아 연방이 오음절이니까 이게 정식 이름일 것이고 그 다음에 러시아는 세음절이니까 이게 약칭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아닙니다 이 이름만 보더라도 러시아인들이 얼마나 많은 고민을 해서 국가 이름을 정했는지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잠깐 보실까요? 먼저 러시아 밑에서부터 순서대로 하면 재미가 없으니까 한번 바꿔보는 걸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러시아, 러시아인의 나라라는 뜻입니다 말하자면 러시아인들이 살아왔던 땅, 국가라는 뜻이죠 그거를 좀 더 조금만 세밀하게 이야기하자 그러면 러시아인들을 부르는 옛 이름 루시 루시인의 나라, 루시인의 땅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러시아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러시아의 땅은 러시아인들이 살아왔던 곳이다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라는 이름을 버리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현재 러시아에 과연 러시아인들만 살고 있느냐? 아니거든요 다타르인, 우크라이나인 포함해서 180여 개 민족들이 더불어 함께 살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러시아인의 나라라고만 이야기할 수는 없다라고 또 주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러시아 말고 러시아인을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이 더불어 함께 사는 그런 나라라는 것을 뜻하는 이름을 갖자 그래서 러시아 연방을 주장을 한 겁니다 그 두 이름 가지고 갑론, 음박이 계속 벌어졌어요 그러다가 내린 결론은 뭐냐면 그래 그럼 두 이름을 함께 같이 쓰자 그래서 러시아 연방과 러시아 이름 두 개를 같이 쓰고 그걸 헌법에다가 명실하자 그래서 헌법 제1조 2항에 러시아와 러시아 연방은 동일한 의미로 사용한다라고 기술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이름을 쓰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단지 러시아라는 것은 오랜 역사성을 가진 이름, 러시아인의 나라라고 하는 그 다음에 러시아 연방은 러시아인만 사는 게 아니라 180여 민족들이 더불어 함께 사는 나라라는 것을 보여주는 이름 그죠? 러시아하고 러시아 연방 되겠죠? 어려운 건 아니죠? 그렇게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러시아라는 나라 이전에 어떤 나라가 있었을까요? 아시는 분들 눈치 빠르신 분들은 바로 정답이 있으니까 보시고 답을 말하시면 되는데 소비트 사회지 공화국 연방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줄여서 소연방, 더 줄여서 소련이라고 하는 나라였죠 제가 옛날에 배울 때는 소련이라고 발음을 하면 안 됐어요 소련, 소련, 소련 이렇게 얘기해야 했습니다 왜? 부정적인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 소련이라는 나라는 러시아 혁명을 통해서 탄생을 했습니다 약 74년간 소련이라는 나라에서 유지가 됐었죠 그리고 소련이 해체가 된 다음에 러시아, 지금 러시아 연방이 탄생이 된 겁니다 소련이라는 나라 들어보셨죠? 여기에 지금 보시면 소련 시기에 공부하신 분들도 간혹 이렇게 좀 보입니다 물론 이제 대체적으로 봤을 때는 제가 볼 때는 평균 연령이 한 40대 이하 정도로 이렇게 보이고 대부분 한 20대, 30대 정도로 보이고 그러는데 그렇지만 하여튼 이 이름은 아마 좀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그죠? 러시아 혁명 이전에는 어떤 나라였을까요? 제정러시아입니다 굉장히 좀 빠르시고 이런 대답들이 좀 나와야 제가 좀 힘도 좀 나고 그 다음에 좀 편하게 좀 수업을 할 수가 좀 있어요 러시아, 제정러시아라고 하는 나라였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황제가 통치하는, 그러니까 왕이 아니고 공우도 아니고 황제가 통치하는 나라라는 겁니다 이 황제가 통치하는 나라는요 1721년 18세기 초반에 만들어졌어요 만들어졌다는 건 뭐냐면 러시아의 지도자의 공식 직함이 황제 칭호를 갖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황제가 통치하는 러시아, 제정러시아라고 하죠 이 제정러시아가 약 200년간 지속이 됐습니다 러시아 최초의 황제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피터 대제, 표트르 대제라는 사람이죠 나중에 기회가 되면 제가 한번 설명을 좀 해드리고요 그럼 그 이전에는 모스크바 공국 편하게 설명을 하자면 그냥 모스크바 러시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모스크바 러시아는요 모스크바를 중심으로 해서 나라가 건설됐다는 걸 의미를 합니다 1480년 15세기 후반에 몽골의 지배로부터 벗어나가지고 러시아가 하나의 강력한 중앙 집권 국가가 형성이 된 거죠 그로부터 모스크바 러시아, 모스크바 공국이 시작이 된 겁니다 그 이전에는요 역시 몽골의 지배 자꾸 이런 질문을 하니까 답보고 말씀하시기 좀 민망하시죠 그러니까 이제 답이 다 보여져 있으니까 아시다시피 러시아는 몽골의 지배를 한 240년 받았습니다 우리가 35년 받은 것하고 비교가 안 되죠 물론 먼 과거 이야기이긴 하지만 240년간 몽골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러시아 사람들은 또 이렇게 생각을 해요 러시아가 인류를 좁게 얘기하자면 유럽을 세 번 구했다고 합니다 그때 그 세 번은 뭐냐면요 몽골의 지배로부터 또 몽골의 침략으로부터 유럽을, 세상을 구했다고 해요 자기네들이 지배를 당함으로 인해서 유럽이 살았다는 거죠 두 번째 나폴레옹 나폴레옹이 러시아를 침략한 사건은 알고 계시죠? 네, 19세기 초반에 있었던 일인데 1812년의 일인데 그때 유럽을 완전히 장악한 나폴레옹이 러시아에 들어가서 실패했어요 러시아에 무시무시한 장군이 있었죠 그 장군 이름은 동장군 수강생 여러분들의 수준이 너무 높아가지고 제가 강의를 한 단계 올려야 될 것 같아요 강의 수준을 동장군, 제너럴 윈터가 있었죠 그래서 그분한테 당하지 못했습니다 그죠? 지금도 그분이 간혹 나오세요 우리나라에도 좀 출몰하시고요 3월달, 4월달까지 4월은 좀 그렇지만 요즘에도 하여튼 가끔씩 나옵니다 그 동장군 때문에 나폴레옹은 실패했어요 물론 다른 이유가 있지만요 그때도 러시아 사람들은 유럽을 구했다고 합니다 가능하죠? 또 한 번 구한 적이 있어요 자기네들이 이야기하는 나치 그러니까 독일이 1939년 9월달에 2차 세계대전이 시작이 된 다음에 41년 6월달에 이제 소련을 당시 소련이다 소련을 공격을 했습니다 그때 러시아의 많은 땅이 독일 수중에 떨어지죠 하지만 그 전투에서 전쟁에서 소련이라는 나라가 독일을 막아줬기 때문에 2차 세계대전에서 승리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러시아 사람들은요 이렇게 지배를 받았다 하더라도 자신들의 순환과 단절의 역사를 어떤 뭐냐면 승리의 또는 어떤 구원의 역사로 승화를 시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몽골 지배를 통해서 아니면 그 나머지 사건들을 통해서 세 번의 역사를 세계를 구했다 좋게 얘기하면 유럽을 구했다고 얘기합니다 몽골 이전에는 이 이야기도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끼에프라고 하는 곳, 끼에프라고 하는 곳을 중심으로 해서 러시아가 활동을 했습니다 끼에프는 지금의 어디에 있는 도시죠? 우크라이나에 있죠? 우크라이나의 수도죠 그 끼에프를 중심으로 해서 고대 러시아가 발전을 했습니다